DJI 미니 시리즈의 차세대 모델인 미니 5 프로가 2025년 9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이전 모델인 미니 4 프로 출시 약 2년 만에 선보이는 신제품으로 다양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와 성능 향상이 예고되었습니다. 주요 업그레이드, 미니 5 프로의 가장 큰 변화는 카메라 센서입니다. 미니 4 프로의 1.3분의 1인치 센서에서 1인치 센서로 크게 업그레이드되어 이미지 품질과 저조도 촬영 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. 이는 미니 시리즈 최초로 1인치 센서를 탑재하는 사례로 전문적인 항공 촬영을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. 또 다른 중요한 업그레이드는 라이다 장착입니다. 이 첨단 장애물 감지 시스템은 복잡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장애물 탐지가 가능하며 물체나 사람을 더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라이다는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 기존 카메라 기반 장애물 감지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. 비행 시간 역시 미니 4 프로의 34분에서 미니 5 프로는 최대 50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 또한 강력한 벤티드 모터를 채택해 기체 안정성과 바람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켰으며 오크싱크 4 플러스 전송 시스템을 통해 최대 30km 범위의 라이브 영상 전송이 가능합니다. DJI는 모든 이러한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미니 5 프로의 무게를 250g 미만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. 이는 많은 국가에서 드론 등록이나 자격증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을 계속 제공하게 됩니다. 미니 4 프로와의 비교 현재 판매 중인 미니 4 프로는 이미 뛰어난 초경량 드론이지만 미니 5 프로는 여러 면에서 한층 더 발전했습니다. 카메라 미니 4 프로 1.3분에 1인치 센서 대 미니 5 프로 1인치 센서 장애물 감지 미니 4 프로 전방위 비전 센싱 대 미니 5 프로 라이가 비전 센싱 비행 시간 미니 4 프로 34분 대 미니 5 프로 50분 전송 거리 미니 4 프로 20km 대 미니 5 프로 30km 모터 미니 4 프로 일반 모터 대 미니 5 프로 벤티드 모터 미니 4 프로는 이미 4K 60fps HDR 영상 전방위 장애물 감지 액티브 트랙 360와 같은 프로급 기능을 제공하지만 미니 5 프로는 더 큰 센서와 라이다를 통해 이미지 품질과 안전성 측면에서 더 큰 진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. 가격 정보 미니 5 프로의 예상 가격은 현재 미니 4 프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미니 4 프로는 현재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가격대로 판매 중입니다. DJI 미니 4 프로 RC2 조종기 포함 약 107만원 DJI 미니 4 프로 플라이모어 콤보 플러스 RC2 포함 약 137만원 미니 5 프로는 고급 기능 추가로 인해 기본 모델이 약 110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라이모어 콤보는 약 15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가격은 출시 시점과 환율 변동 그리고 관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최신 정보에 따르면 DJI 미니 5 프로는 2025년 9월에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.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업계 누출자들의 정보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공식 발표는 출시 몇 주 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DJI 미니 5 프로는 초경량 드론 시장에서 기술적 한계를 다시 한번 뛰어넘는 제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1인치 센서와 라이다 시스템의 결합 그리고 연장된 비행 시간은 이 작은 드론이 훨씬 더 큰 프로페셔널 모델들과 견줄만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. 현재 드론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미니 4 프로가 여전히 우수한 선택이지만 최첨단 기술을 원하는 사용자라면 미니 5 프로 출시를 기다려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럼 다음 드론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. 프라 2인치 센서와 라이다 시스템의 결합